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의 장애인신문 1480호 일면 기사에서는 충청남도의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가 개소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소한 긴급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발달장애인이면 이용 가능하며 1회 입소시 1일에서 7일, 연 최대 30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1일 이용료는 만 5천원, 식비는 3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식비만 부담하면 이용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 17개 지역에 권역별로 남녀 1개 소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금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두 기관은 앞으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구지원과 올스타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기사에서는 발대식과 관련한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이용훈 회장의 인터뷰와 발대식 현장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립재활원이 재활의료기기 인허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선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사면에서는 국립재활원이 국산재활의료기기의 사업화에 필요한 재활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지원사업 공모계획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다수의 국내 재활의료기기 제조업체가 국내외 규격에 대한 이해도 환자, 장애인,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적합성 평가의 복잡성 등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오는 6월 하반기 지원사업에 관한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3면에서는 서울시 강서구의 장애인 일터인 굿윌스토어 미랄강서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굿윌스토어는 개인과 기업 등으로부터 중고물품이나 2월 상품을 기증받아 판매 수익금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굿윌스토어 미랄강서점 오픈 소식과 함께 연예인들의 나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셀럽 마켄존이 함께 구성돼 있다는 뉴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